네, 안녕하세요. 천상계 고음 종결자이자 가정식 러커 그리고 밴드 아프리카 욕권 가수 윤성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벌써 청룡의 해 2024년이 맑았는데요. 여러분, 2023년도에 좀 아쉬운 거나 후회되는 거 있으시다면 모두 털어버리시고요. 2024년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청룡처럼 여러분들 바라시는 거, 꿈꾸시는 거 모두 이루시는 그런 좋은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 윤성희도요.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,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한 해도 행복하시고요. 모두 건강하게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윤성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